이 건물에는 마리나 베이의 전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루프탑 바가 있다.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.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맥주 양조장이 있다는 것. 여기서 만드는 맥주의 종류는 다양하다. 색깔도 도수도 다르다. 맥주를 마시며 사람들은 밤을 기다린다. 구역적 도수도 다르다. 이 건물은 인물도 다르다. 시끄리다. 이것은 나름의ored gover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